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반론 솔플 206캐놈 반론 솔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쓸샵스 윈도 써주구요 버프를 한 번씩 다시 써주구요 그 다음에 벅샷을 써주구요 자 새로 주신 분들 추천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심하니까 폭주 하나 먹어주고 공 백상승 좋습니다 뭐 어차피 백댐이지만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하이퍼 써주구요 몽키 여주 밧 수원합니다 밧 하이퍼 갑니다 빠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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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카를 첨기합니다 노말바동 클리어